하지만 블록포스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2월 27일 부로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소식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여러분께서 트위치 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액티브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구축해 놓으신 커뮤니티와 여러 인게이지먼트를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